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국민의 소리 TV 이슬비입니다. 계약 하루 전날 제천 여고생이 자신의 집 목상에서 스스로 투신했습니다. 3일 제천 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 여고생 A양이 제천시 한 건물에서 투신해 바닥에 피 흘리며 쓰러졌다고 신고는 학교 선배 B양이 했습니다. 머리 부위에 많은 피를 흘리던 A양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은 방학 기간 친구와 다툼을 벌인 뒤부터 계약날 가만두지 말자는 등의 얘기를 듣고 많이 힘들어해서 혼자 옥상에 올라간 것 같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며 MBC를 통해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을 종합해 A양 주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였습니다.